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오늘 이 머리 마사지 끼가 있어요 이게 느낌이 엄청 좋다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한번 사용하고 반응을 한번 볼 거에요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야 어 홀리 쉣 자 안녕하세요 다온씨 느낌을 말해주세요 요 쇼하네 아 네 예 아 좀만 더 위에요 아 자 안녕하세요 종식씨 제가 머리 마사지기를 들고 왔는데요 느낌을 좀 말해주세요 오 오 오 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겁나 좋아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 태국씨 후기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뭐야 턱 어디갔어? 목 위에 사라져 규현씨 제가 머리 마사지를 갖고 왔습니다 후기를 말해주세요 기무치 장미씨 제가 머리 마사지를 들고 왔습니다 후기를 알려주세요 아 뭐야 이거 느낌이 X같다 뭐라 뭐라 아 느낌이네 느낌이 어때? 아주 X발 X같아 야 X발 손가락 잘라버리셨다 인성판탄자야 자 현수씨 제가 머리 마사지를 가져왔습니다 후기를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? 흐흐흐 ㅇㅋ 아